살짝 포함 아, 나 포멀스 유 시에니틱? 어, 클리즈! 다 체크한 줄 알았는데 설마 2층에 있지는 않겠죠? 아, 나 포멀스 지켓을 돌아보네 모모는 시에니틱? 차트와 직 nemkin 싱싱한 Tracy 얘들아, 갑였라 러브 hang자 러브 하이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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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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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러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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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영화차로 잘 만들었어. could be that man could be that man. it's a messag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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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it. it's a message. i'd like you to hear this comma we picked up last night. pangii. sam. thank you. graham. how's everything looking? good. dotting the eyes on the next operation. briggs has been a huge help. and charlie? distracted. focus isn't a strong suit. thank you. 차일리의 작업실 뭘? 요거? 코빈의 수용실을 개선하면 코빈이 암시장표 무기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준대 그러면 미션안에 새로운 조그만 미션이 있어서 거기서 암시장 무기를 내가 할 수 있는건가? 근데 돈이,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뭐지? 뭐지?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레이더 범위로 확장한데 바라보는 방향까지 표시되니까 으 잘 쓰면 좋을 것 같아 아 또 다 써버려 잘 이렇게 잘 없이 해 있어 작전 사련지 아 작전 사면 새해 하면 되지 뭐 돈 다 썼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차피 내 돈이냐 어차피 하다보면 또 돈 벌겄지 으 아 그래 저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지금이 5시 17분이니까 으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